네 안녕하세요 김동샘입니다 하나씩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게 좀 재밌어졌어요 연습을 시작합니다 또 어슷썰기로 입니다 언젠간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의 야채썰기 연습은 여기서 끝 네 오늘은 제가 사태 수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채썰는 연습도 하고 사태 핏물을 빼고 있고요 대파 그냥 넣어요 느 마늘 한 주먹 나 혼자 널 사랑하고 수육삼고 혼자 널 기다리다 묵국하고 너만 다 지찾게 되는 날 두 개 세 더 소고기 묵국 만들어봤다고 그랬습니다 앞다리살 묵국 청기름 다 써 봐야 돼 이거도 안 돼 안 돼 안 돼 소고기 묵국 자 물을 자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? 이거 증발하니까 육수를 좀 더 이제 덮고 이제 기다림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꽃 부분 요만큼 잘라서 음 음 이제 안에 들어있는게 알찍이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완성본을 보여드리죠 소고기 묵국 이제 완성됐습니다 뜨거우니까 소고기 묵국 완성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네 ours todd